조선 최초의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먼저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56년 전인 1866년 9월 5일 흑암과 사망의 땅이었던 조선에 와서 예수 예수 예수를 외치고 성경책을 던져주며 구원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평양 대동강 편에 와서 성경책을 던져주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 조선 광군에 의해 칼에 찔려 순교를 당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목사였습니다. 토마스 목사는 조선 땅에 구원의 복음을 전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였습니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는 1839년 9월 7일 영국 웨일스 라야더에서 회중교회 목사인 로버트 토마스 목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웨일스 사람들은 종교성이 풍부하고 시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는 어릴 때부터 사무엘처럼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토마스 목사로부터 선교적 비전과 헌신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에서 모든 교인들은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보내 보금을 전하여야 한다고 가르쳤고 런던 선교회에 선교 헌금을 보내곤 했습니다. 토마스는 어릴 때부터 모험을 좋아했고 언어에 대한 재능이 뛰어났으며 선교에 대한 비전을 키워갔습니다. 토마스는 17살 때 아버지가 심호하던 한우버 교회에서 첫 설교를 할 정도로 신앙이 성숙했습니다. 노방전도도 했고 지역 교회 초청을 받아 설교도 했습니다. 18살 때인 1857년 런던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문 연구에 진력한 결과 2년 만에 학사 학위를 받았고 신학부 과정에서는 최고의 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토마스는 한때 방황을 하기도 했지만 중국에 가서 선교하다가 잠시 돌아온 로카드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아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로카드 선교사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보금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교하는 신앙이 아니고는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금 전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보금을 듣고 영접하고 구원에 감사하는 영혼들을 볼 때 저는 선교사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교하는 신앙으로 세계 곳곳에 나아가 보금 전할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그날 토마스와 몇몇 젊은이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선교사 역에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토마스가 24세 되던 해인 1863년 5월 캐로라인 고드풀이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런던 선교회로부터 중국 선교사로 허입이 되었습니다. 그해 6월 런던 뉴 칼리지 신학부를 졸업했는데 그해 6월 4일 한오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해 7월 런던 선교회로부터 파송을 바다 안에 캐로라인과 함께 중국행 풀메이소에 승선을 했습니다. 4개월 반의 긴 항해 끝에 그해 12월 중국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상하이 도착 후 토마스 선교사 부부는 선교사 역을 위해 모든 정성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조랑말 타는 연습을 하고 8시부터 12시까지 상하이 방원을 배우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베이징 방원을 배우고 7시부터 10시까지는 선교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내 캐로라인과 함께 지낸 상하이에서의 첫 3개월은 꿈과 같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태어날 아기에 대한 기쁨의 기대는 행복으로 부풀게 만들었습니다. 2. 토마스 선교사 아내의 순교 다음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 부부가 당한 비극적인 불행을 통해 조선에 대한 보금 전파의 사역이 진행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금 전파의 길은 그 시초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길이었고 슬픔과 아픔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임신한 캐로라인은 입덧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상하이의 환경은 캐로라인에게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토마스 선교사는 아내의 건강에 좋은 곳을 찾아보기 위해 임신한 아내를 홀로 남겨두고 항구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캐로라인은 홀로 집에 있었습니다. 캐로라인은 남편이 없는 가운데 혼자서 폐중의 아기가 유산되는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캐로라인은 유산 후 죽어가면서도 남편에게 마지막 위로와 사랑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아기가 유산되었으나 자신은 괜찮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아내의 편지를 받아들고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집에 와서 캐로라인을 소리쳐 불러보았으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왔을 때 캐로라인이 누워있는 곳에는 핏자국이 여기저기에 뒤엉켜 있었습니다. 캐로라인은 아기가 유산된 후 심한 하혈과 감염으로 죽어간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으로 토마스 선교사가 받은 충격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는 통곡을 하며 쓰려졌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선교에 대한 꿈도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하이에서 런던 선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는 소천하기 전에 잠시 의식이 회복되어 주님은 나에게 고귀한 분입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느낀 상실감은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저의 가슴은 터질 듯합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는 받을 수 있는 고난은 모두 받았습니다. 더 이상 편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슬픔이 또 다시 목받쳐 오릅니다. 저는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 인하여 제 마음을 걷잡기가 어렵습니다. 어찌하였든 그녀의 평화롭고 고통 없는 죽음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신 자도 여호하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하시니 여호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1864년 4월 5일 당신의 신실한 로버트 점애인 토마스. 토마스 선교사는 아내의 시신을 상하이 외국인 묘지에 묻고 비싼 값을 치르면서 정성스럽게 만든 묘비를 세웠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던 토마스 선교사에게 아내의 아버지가 딸이 선교지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몇 달 후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까지 접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삼중 슬픔과 불행과 비극에 쌓였습니다. 저는 토마스 선교사가 당한 비극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25세의 토마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아내와 태아와 장인까지 잃은 삼중 슬픔과 불행을 당한 일이 결코 무의미한 일도 아니었고 결코 우연한 일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삼중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불행은 앞으로 그가 조선에 가서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준비 과정이었고 훈련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상한 힘을 지니게 되고 슬픔과 아픔과 절망을 경험한 사람은 슬픔과 아픔과 절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상한 힘을 지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3.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그러면 이제부터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에 피로 조선의 복음 전파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1865년 즉픔을 방문한 조선 천주교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조선 천주교인들이 순환을 당하고 참수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불붙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죽음과 서로 통하고 슬픔은 슬픔과 서로 통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다는 천주교인의 슬픈 소식이 토마스 선교사의 가슴을 울리고 그의 내리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나의 선교지는 조선이다. 죽어가는 불쌍한 조선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복음을 전해야겠어.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은 조선에 대한 선교의 열정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에 속한 윌리암슨 선교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토마스 당신이 아내를 잃은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내를 잃은 아픔을 떨쳐버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당신은 중국어와 러시아어 몽골어 등의 언어에 능통한데 하나님께서 왜 당신에게 이러한 언어의 재능을 주셨을 것 같소? 복음 전하는 것에 사용하도록 함이 아니겠소? 토마스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믿음이 좋아서 이곳 중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줄 알았는데 캐롤라인의 죽음 앞에서 사정없이 흔들리는 제 약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교 낸 자식을 무덤에 묻는 아픔 없이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셨던 분들의 이야기가 이제 실감이 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잠시도 제 스스로 설 수 없는 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토마스 선교사의 모습은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바치기로 준비된 결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 대신 조선으로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1865년 런던 선교회에 제이명을 받은 후 제1차로 조선 서해안을 잠시 방문하고 돌아온 후 이듬해인 1866년 8월 9일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에 승선하여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는 미국대로 조선과 무역을 하려고 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배가 닿는 곳마다 조선 사람들에게 서툰 조선 말을 하면서 성경책을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선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걸 받으세요. 성경책입니다. 이때 나누어 준 중국어 성경책이 500여 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제너럴 셔먼호가 북상하여 평양 망경대까지 다다르자 조선 군과의 팽팽한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조선에서는 그 배가 닿는 곳마다 문정관을 파견하여 목적지와 항해의 목적을 물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목적지가 평양이며 통상을 원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조선군은 경계를 하면서도 아주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너럴 셔먼호의 미국인 선장은 조선인 이익현을 협상을 하는 것처럼 속여 배로 유인한 다음 글을 억류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토마스 목사는 선장에게 말했습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어서 저 사람을 보내주시오. 당신은 상관 마시오. 내가 선장이요. 정말 조선과 교역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두고 보시오 저들은 곧 내 말을 듣고 통상을 요구해 올 것이오. 이건 비겁한 짓입니다. 빨리 저 사람을 보내고 저들에게 잘못을 사과하시오. 그러나 미국인 선장은 토마스 목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익현의 억류로 화가 난 조선의 군사들은 소극적이던 자세를 버리고 총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제너럴 셔먼호의 선장은 조선 군사들의 공격이 거세지자 퇴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홍수로 불어났던 물이 줄어들어 배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배는 모래에 좌초되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칠 리 없던 조선의 군사들은 일제히 총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이 순간 토마스 목사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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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시오. 소리치며 배 안에 있던 성경책을 군사들에게 던졌습니다. 잠깐 항복하겠으니 우리를 돌려 보내주시오. 배 안에 있던 선장이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조용한 틈에 조선의 군사들을 향해 대포를 발사했습니다. 선장의 비열한 처사의 화가 난 조선 군사들이 일제히 횃불을 싣고 제너럴 셔먼호에 접근하여 불화살을 쏘아 대었습니다. 배에 떨어진 불화살로 제너럴 셔먼호는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 강으로 뛰어내렸고 목숨을 건져 무투로 나오는 사람들은 성난 조선 군사들에 의하여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동강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습니다. 배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와중에서도 토마스 선교사는 한 손에 백기를 들고는 예수 예수 예수를 외치면서 성경책을 던졌습니다. 두 팔을 높이든 토마스 목사는 예수 예수 예수를 외치며 강물에 뛰어내렸습니다. 헤엄을 쳐서 무트로 나온 그를 목페이려고 누군가 칼을 쳐들었을 때 부교인 박충건은 그를 생포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당신은 총 한 번 쏘지 않고 책만 던지던데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오. 평양감사는 이들에게 국법을 어기고 사교를 전하고 백성들을 살해하였으므로 부교인 박충건으로 하여금 모두 참수토록 명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동강 변에서 국법에 따라 한 사람씩 목을 베는 형벌이 실시되었습니다. 선장과 중국인들이 먼저 목베임을 당하였습니다. 다음 영국 야소교 예수교 목사 토마스 하자 북소리가 둥둥둥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잡은 박충건 부교의 손이 높이 올려진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 이걸 받아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마지막 물건입니다. 이 말에 멈칫하고 놀란 박충건은 토마스 목사가 가슴에서 꺼낸 성경책을 얼떨결에 받아들었습니다. 그러자 토마스 선교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고 말하고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조선 땅에 뿌린 보금이 열매로 맺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박충건은 칼을 빼 토마스 선교사를 찔렀습니다. 1866년 9월 5일 27세의 젊은 나이로 영국 웨일스 출신 선교사 토마스 목사는 대동강의 한사정 백사장에서 순교에 피를 뿌렸습니다. 언더우드와 마펜젤러 선교사가 인천항에 상륙하기 19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를 찔러 죽였던 박충건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던진 성경책으로 어느 여관집 주인이 방안을 온통 성경으로 도배를 했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토마스 목사가 전해준 성경책을 읽은 홍신길은 후에 대동문에 교회를 세웠고 그의 동생도 예수님을 믿고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김영섭은 원래 천도교였으나 동생과 함께 예수님을 믿어 장로가 되었고 황명대는 제너럴 셔머노가 불탈 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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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를 듣고 평양 초대교회의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에 떨어져서 죽은 한 알의 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교회가 세워지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1866년 토마스 선구사의 순교가 없었다면 1882년 조미통상조약도 없었을 것이고 1884년 알렌 의사의 조선 입국도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인천 상륙도 없었을 것입니다. 조선의 구원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기 시작했다고요? 27세의 꽃다운 나이에 평양 대동강에 와서 예수 예수 예수를 외치며 순교의 제물이 된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서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이 조선 땅에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순교의 제물이 된 토마스 목사님에게 그리고 선교지에서 외롭게 죽어간 그의 아내 캐롤라인 사모님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를 조선 땅에 보낸 그의 부모님과 영국 웨일스 사람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보냅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신앙을 기리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몇 곳을 찾아서 읽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시 24분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 10시 37분 마이너스 39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대 8 참조로 감사한 일 2023년 현재 토마스 목사님을 파송한 영국교회 담임 목사님은 저와 함께 교회를 섬겼던 한국인 목사님입니다